사마귀는 혈관에 팽창 밑 덮여있는 피부의 경화로 인해 형성되는 피부의 작은 덩어리이다. 이 덩어리는 보기 흉한 경향이 있어서 주로 미적인 문제로 취급된다. 그래서 흉터를 남기지 않고 사마귀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의학적 치료법이 있다. 몇몇 치료법은 매우 강력함으로 몇 분 만에 사마귀가 사라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치료법 대부분은 꽤 비용이 많이 든다. 그렇지만 자연은 우리가 큰 돈을 쓰지 않아도 이 불편한 덩어리를 제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몇가지 방법을 제공한다. 비싼 치료법과 마찬가지로 이런 천연 육법 또한 피부의 흉터를 전혀 남기지 않는다. 아래에서 사마귀 제거에 효과적인 방법들을 소개한다. 사마귀를 빠르게 제거하는 9가지 방법 1. 마늘 신선한 마늘 한쪽을 덩어리가 있는 질감이 될 때까지 으깬다. 4. 마귀 위에 올린 뒤 붕대나 천 조각으로 덮는다. 마늘이 움직이지 않도록 적당히 탄탄하게 묵자. 밤새 기다린 뒤 다음날 아침 붕대를 제거하고 그 부위를 잘 씻는다. 사마귀가 말라 떨어질 때까지 매일 이 과정을 반복한다. 2. 사과식초 사과식초는 살짝 튀어나온 사마귀를 마르게 하는 데 이상적인 재료이다. 작은 붕대를 꺼내서 사과식 또 3방울을 떨어뜨리기만 하면 된다. 사마귀 위에 붕대를 감은 뒤 마늘 치료법과 마찬가지로 밤새 기다려준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5일간 이 과정을 반복한다. 가능하다. 면 매일 아침에 붕대를 교체하자. 3. 바나나 껍질 바나나 껍질을 버리지 말고 그 껍질을 사마귀가 있는 부위에 문질러보자. 하루 동안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거나 바나나 껍질을 사마귀가 있는 부위에 올리고 의료용 테이프로 고정한 뒤 밤새 그대로 두자. 2주 내로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4. 반창고 사마귀에 작은 반창고를 붙인 뒤 6일간 그대로 둔다. 그런 다음 사마귀를 물에 불리고 떨어져 나갈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한다. 사마귀가 사라지기까지 한 달 이상이 걸릴 수 있다. 5. 양파즙 양파는 사마귀뿐만 아니라 사마귀를 유발하는 바이러스 퇴치에도 훌륭하다. 먼저 양파를 자른 뒤 소금이 수북이 담긴 그릇에 밤새도록 담궈둔다. 아침이 되면 즙을 걸러내고 자기 전 사마귀가 있는 부위에 직접 바른다. 이 치료법으로 효과를 보려면 대략 1, 2일이 걸릴 것이다. 6. 피마자유 피마자유는 사주내로 거슬리는 사마귀를 제거하는 때 도움이 된다. 이 방법은 피마자유와 소량의 베이킹 파우더를 넣고 끈적거릴 때까지 섞는 것이다. 사마귀 위에 이 반죽을 올리고 테이프나 작은 붕대로 감으면 된다. 7. 비타민C 약간의 물을 넣고 비타민C의 알약을 으깨서 반죽을 만들자. 사마귀 위에 이 반죽을 직접 바르고 20분간 기다린다. 매일의 과정을 반복한다. 비타민C의 산성 pH는 사마귀를 빠르게 없애는 데 도움이 된다. 8. 티트리 에센셜 5 이 티트리 에센셜 오일은 피부 문제를 치료하는 강력한 약용 효과가 있다. 이 오일은 항균, 항박테리아 및 항진균 작용을 한다. 오일을 사용하는 올바른 방법은 사마귀가 있는 부위에 몇 방울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많은 민간요법과 마찬가지로 효과를 보기까지 약간의 시간이 걸리지만 결과는 환상적일 것이다. 9. 알로에베라 알로에베라는 피부 문제를 치료하는 데 자주 사용되는 민간요법 중 하나이다. 9. 티트리 에센셜 오일과 마찬가지로 알로에베라도 항박테리아 작용을 한다. 10. 하루에 3회씩 사마귀에 바르기만 하면 단 며칠 만에 흔적이나 흉터 없이 사마귀가 사라질 것이다. 10. 외부, 항박테리아 작용을 한다. 10. 일만 Stadium 10. 마침반 10. 며칠 정도 10. 실형 10. 실형 10. 실형 10. 실형